Q. 한국 가서 하고 싶은 거 말해보기 한국 가서 하고 싶은 거 말해보기 와있어 나! 뭐요? 뭐요? 나 우리끼리 MT 한 번 아아! MT! MT! 저거 저거 지금? 우리가 이제 운전할 수 있는 사람도 많잖아 그렇지 그렇지! 운전하고 우리 다 같이 여행을 떠나고! 다 소개받고! 네 여러분 저희가 여기에 외보였을 거요! 저희가 오늘 MT 라켓듬이네요! 오늘 MT를 하는데 날씨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저는 2017 촬영 중에 정말 제일 기대되고 설레는 걸 들어요 이름하여 오늘 이 프로젝트 이름이 뭔지 압니까? 뭐예요? MT, SVT, 리얼리티 오오오오오! TTT! 오케이 오케이 TTT, 혜영진의 PTT! TTT! 오오오오!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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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래서 오늘은 MT까지 가는데 갈 때 멤버들이 운전을 그렇죠 약간 시작부터 끝까지 100% 리얼이죠 아 네? 자 손 한 번 들어볼까요? 하나 둘 셋 데스크탑 두 아 모두 앉아있습니다 그리고 재밌는 건 출발할 때 저희 차가 앞에 대대가 준비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타고 싶은 차에 타시면 돼요 랜덤으로? 운전자들 가르쳐드리지 않아요 아! 오른쪽도 없으면 배터리는 몰라요 저희가 평소에 했던 유닛이 아니라 정말 랜덤으로 타고 운전자들 누군지 모르는 거고 그리고 그 세 차 중에서 우찬은 바로 저희가 놓을 수 있는 숙소로 가지만 한 차는 저희가 오늘 저녁에 먹을 음식들을 사러 마스트로 갑니다 야 정말 아니군요 저희가 운전을 하고 가니까 멤버들은 다치지 말고 네 안전하게 멤버들은 서로 업해서 친절하게 안전하게 벨트 꼭 타고 전해서 그럼 우리 이동합시다 우리 도가 왜 추가하면 돼? 어 그러면 제가 세븐틴에 하면 TTT 좋습니다 오케이 자 세븐틴에 TTT Let's go! Let's go! 이야 뭔가 약간 선택하는 게 진짜 뭔가 회색이 약간 다른데? 선생님이 다른 회색이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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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마트 가고 싶어? 어 난 마트 나도 마트 가고 싶어 마트 갔으면 좋겠다 나 배고파 나 배고파 근데 왜 그러면 모르겠다 아이씨 아 카드라지 있네 이 차에 4명 다 3명 안 탔으면 좋겠다 그래 야 내가 왜 이 차 탄 줄 알아? 이 차가 제일 조그만 거야 근데 조금 하면은 조그만 하면 다 5명 안 타거든 한 대 한 명만 한 대 한 대 여기가 제일 재밌을 거 같아 아 96인가 어 96이다 예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내가 대충 다른 차를 해봤는데 디노 승관이 차도 재밌을 거 같은데 약간 디노 받아주기 힘들 거 같고 앞차도 재밌긴 해 도겸 조슈아 붙어 있어가지고 쟤네 시끄러워서 꽤 했는데 거실에서 디스를 하고 있어 지들끼리 막 야옹뭐 이러면서 야옹뭐 우우 와 치즈 다 park 오케이 어 야 에엄체크인 지금 여행 가는 중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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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기에다 AR 를 추가하면 마트가 되지 나는 마트 가고싶어 엄청 가고싶어 왜냐하면 난 아침 안 먹어 배고프 배고프 오 목이 들어왔다. 응 잡아. 솔직히 덥다. 역시 행동대장. 이 팀은 행동대장이 호시인 거야 알겠지? 오케이. 내가 대장할게. 어. 너무 더운데? 너가 그러면 대장이니까 차 문 이렇게 왔다 갔다 해서 몬도 낮춰. 오케이. 너가 대장이잖아. 그러니까. 응 대장 힘내. 자 오늘의 운전자 세 명이 남았습니다. 내일 차 키를 한 번 받아볼까요? 네. 제가 운전을 받겠습니다. 네비 쳐주세요. 네. 네. 주세요. 가평군. 뭐야? 맞지 이거? 나 중고로 나와서 깜짝 놀랐어요. 네. 이제 다음번에 쳐. 알겠습니다. 자 이제 저희는 가보도록 하죠. 가는데 여러분 진짜 안전하게.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입니다. 안전하게 운전합시다. 하나 둘 셋. 파이팅. 잡시다. 내 차에 누구 타고 있을까? 우리 고개 숙이고 있자. 고개 숙이고 있자. 누구 오지 모르니까. 이렇게. 운전자 우리 보고 한숨 쉬는 거 아니야? 한숨 쉴 수도 있어. 우리 정환이 형이다. 아 진짜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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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린 모두 같은 곳을 가고 있어. 어머.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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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 나 그냥 아 뭐야. 뭐야. 누굴까? 진짜요? 형 지금, 지금 뭐? 우리는 제발 마트만 아니면 돼. 어 마트만 아니면 돼. 우리 미안한데. 설마 아니지. 마트 아니야! 형 어떻게 형 예상했던 멤버였어요? 아니. 아 약간 다 아닌 것 같아. 예상하네요. 아 그래. 아 또 이런 재미지. 아 지금 서로 바꿔가지고 아 뒤에 삐리네 할머니다! 할머니다! 할머니! 할머니다! 할머니! 어 정환이 형이다! 정환이 형! 정환이 형! 어떻게 마트 가는 거 괜찮지? 아 더 마트 너무 좋아 우리 아까 전에 마트 가고 싶다고요 가자 얘들아 가자 안정매트 더 맺지? 네 저희 이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이제 뮤직 스타트 오케이 자 그럼 우리는 어디니? 우리는 바로 숙소 갑니다 오케이 나이스 와 숙소다 나이스 안녕 안녕 아마 한 한 시간 정도 걸려요 여러분 한 시간? 네 한 시간 정도 걸려요 가다가 뭐 커피 마시고 싶은데 커피 오케이 오케이 여러분 뭐 커피 마시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나 오케이 오케이 가다가 카페 있으면 카페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빵두 닭발? 여기 카페인가요? 아 정말 카페 아닌 거 같아 아 카페 아닌가요? 아 알겠습니다 어떻게 닭발 먹으면서 갈까요? 닭발! 아 좋다 여행 간다니까 너무 들떠요 그렇지 나도 좋다 나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걸 까먹었어 나 아이폰 충전기를 안 가잖아 아 충전기 충전기 충전기를 안 가잖아 난 충전기 다 좋았는데 어? 그러면 애교 부류 빌려줄게 네? 추영은 빌려줄게 그건 아니죠 더 심한 거 시키는 거지 아 저희 일단 회의 좀 빌려서 내가 내 서너서 살게 아 그래 일단 회의점에서 뭐 사자 일단 바나노기와 하나 사자 뭐야 차 두영아실이 있는 거고 있지? 불안해하지마 얘들아 어떻게 해 티너도 운전할 줄 알잖아 네 왜 디노가 안 했어 저는 이제 아직 보여줄 때가 아닌 거 같은데 뭐야 아직 형들이 익산에서 타고 왔다며 고소도로 타고 왔을 거 아니야? 아 진짜 그때 엄청 무서웠어 고소도로가 진짜 어려워 일단은 일단은 우리 옛날 노래부터 좀 들어볼래? 옛날 노래? 어 우리 옛날 노래 좋은데요 좋은데요? 유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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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안 들어봤다 유행가 오랜만에 들을까? 유행가 한번 들어볼까요? 유행가 진짜 좋아해요 노래 좋다 유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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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 노래가 알람이 되길 백팩도 진짜 간만에 매요 데뷔 초 때 엄청 많이 했다가 뭘 챙겨왔어 저 뭐 많이 챙겼어요 일단 진짜 많이 챙겼네 자 여러분 더샘 클렌징 워터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더샘 클렌징 폼 필 클렌징 폼 정말 좋거든요 많은 이유 부탁드려요 유행가 둘 준형은 뭐 추천곡 없어 네 크리즈 러브 어떤거? 크리즈 러브 크리즈 러브 멀리 말자 그 안무는 약간 뭔가 추는 맛이 아주 낯단나는데 짝짝짝 낯긋지 맞아요 근데 지금 나는 13월에 춤이 제 조명을 받아야 된다 생각은 해 이어 13월에 춤 저도 춤에서 제일 재밌는 안무거든요 진짜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그 춤은 이제 세븐틴 노래도 많이 들었겠다 그럼 이제 신인가수 노래도 한번 들을 철회가 된거죠 떠오르는 라이징 스타 아주 밀가 찬찬하고 밝은 친구의 노래입니다 누구예요? 디노가 부릅니다 Zero 이 맛있구만 역시 흘린거 줘 먹는게 제일 맛있어 이렇게 좋아 정화이군도 잘한다 네 베스트 드라이브 보러가 있으면 달릴 뿐 영화 늑대하이 부셔 어디간 내용이 부셔 애니메이션 그러니까 내용이 내가 왜 내 영상을 잘 못해. 하려 하면은 언제부터 시작해야 될지 잘 몰라. 아, 갑자기 그거 생각났어, 킹콩. 도겸아, 내가 그때 화장실 갔다 왔어. 내가 영화관에서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내가 가까워서 야, 도겸아, 도겸아.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됐어요? 그랬더니 어, 저게. 그게 막 킹콩이 나오고 있었어. 그래서 저게 제가, 제가 킹콩이야. 그래서 내가 어이가 없어서 어? 근데 제가 킹콩이야. 문 열걸? 문 열걸? 잘 걷는 사람? 문 열걸? 야, 뭐 되게 막 아이스크림이라도 하나 먹을 거 같지 않냐? 영호야, 가다가 페이저 모임에 한 번 서자. 오케이, 여기네. 지갑을 먹어봤어? 아니, 너밖에 없어. 너 혹시 지금? 형만 잡아드리고 있어가지고. 어, 너 지갑 괜히가 뽑았어. 그럼 호시 형은 한 번 사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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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네. 어. 너 아이스크림 안 먹으니까 유자차 사와? 야. 응. 되지? 나 괜찮은데. 너 그래? 응. 어. 그럼 내가 먹을게. 돼지박? 행동대장이 원래 한참 먹을 거야. 야, 영호야, 원래 중국에서는 차 음식 안 먹지? 차는 물 안 먹는다고. 아, 차는 물 안 먹어. 중국에서는 그냥 다 미지간 물이고, 그리고 식당 가면 먹기 전에 거의 다 차를 줘 차가운 물, 몸 한 대 안 좋아 시원하지만 가끔 차가운 물 땡겨낼 때 있으니까 차가운 물 아, 맘은 진짜 먹더라 정말 누가 받아놓은 차 전기회 가자 어? 호시 형 어 히읗, 시읒 가자 히읗, 시옷 히읗, 시옷? 어, 시옷, 시옷 시옷, 오케이 오케이 호시니까 아, 근데 누가 지금 어디 가는 거야? 빨리 가자 유영카 지금 팽! 오케이 오케이 어, 오늘 경고 끝나고 녹음 있어요? 호시 어, 야 저기 뭐 떨어진다 배선 어, 버거지 빨리 아 엄마, 학교 가야 되겠어요 학생 너 이름이 뭐니? 호시 나는 재미없어, 항상 창문 열면 또 팔이 길어 아, 벌어요 아, 벌어요 아 멀어요. 팔이 짧아요. 진짜 살짝 겨드랑이 좀 아파요. 아팠어요. 요즘 운동도 있어서요. 굉장히 아팠어요. 승환이요. 내가 보컬집으로 들어가면 어떨 것 같아? 약간 감성 있잖아. 많이 아쉬운 것 같아. 너가 펌퍼팀이 없다는 게. 아 그렇지 그렇지. 내가 펌퍼팀이 없다는 게? 야 말을 그냥 잘하네. 승환아 너 맞다 스케줄은 잘하고 왔어? 너 엄청 긴장했던데? 네? 엄청 긴장했던데? 긴장했어. 너 그 라이브 있잖아요. 야 그냥 긴장했다고 해줘라. 아니 아니 긴장했다면? 아니 긴장 안했어. 아 형이 되게 부끄러워졌어. 다 깜짝 놀랐어. 깜짝 놀랐어. 마석 보이네 마석. 호시 형 저보고 또 마석 얘기했겠네. 어 마석. 100%죠. 아 저 형이 마석이거든요. 야 다 알아. 뭘 존명해 봤는데. 인터뷰에서 우리 데뷔한 지 한 3년이 됐는데. 갑자기 되게.. 와 진짜 얘기했어. 와 여러분 지금 옆에서 바로 내렸어요. 저쪽으로 빠지면 우리 집이. 저쪽으로 빠지면 우리 집이 나왔어. 저쪽으로 빠지면 우리 집이 나왔어. 우리 집이 구간 거야 지금. 우리 집이었어 아까. 야 지금. 진짜 괜찮아요. 문 열어봐. 문 열어봐. 앉아. 저거 봐서 우리 집이라고. 야 대박이야. 뭐라는 거. 형 우리 진짜 대박이게 어느 줄 알아? 화도랑 마석 나왔잖아. 내가 딱 봐도 저쪽 차에 이제 호시 형이 저기 우리 집이라고 얘기하겠네 했는데. 형이 옆에서 서남서 우리 집 우리 집 이렇게 가는 거야. 뭐라고? 야 마석이랑 거기 보고. 딱 봐도 저쪽 차에서 호시 형이 또. 저기 저기 지네 집이라고 소리 지르겠네. 그랬더니. 우리는 우리 집이야. 아 이거 왜 안 돼. 아 이거 왜 안 돼. 뭐야. 저 일단 티저 한 번 없이 한 번 후레가겨. 이 트랙은 가족 같은 이유 찍어준 거. 우리 집으로랑 이 새끼를 자기 퍼서. 우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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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하으웨에 잠깐만. 이 여운가? 여기. 리버하임 아 여기 딱 이렇게 돼있네 아 완전 산속이구나 어 좌회전인가요? 우회전인가요? 아 여기 좌회전이 오프야 우회전이 없구나 도착했당 수고하셨습니다 안전하게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어요 와 진짜 좋다 아 이게 우리 집이었으면 좋겠다 여기서 더보호에서 오랜만에 옥기저기하고 잡을래요? 아예 여기서 다 오기저기 아 여기 침불가 있네 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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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지금 침대가 나한테 왔어? 이래 지금 나한테 얼른 마셔 이래 지금 이 뷰 이 뷰 이 뷰 너무 완벽하다 여기 이제 끝나는데도 이제 한국 와서 뭐 쉰다기보다는 뭐 계속 자기 관리하고 운동하고 쉬는 방법으로 좀 잊어버린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좀 이렇게 노는 시간도 좀 갖고 좀 이렇게 인터뷰 시간이야? 하고 싶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진지하신 거예요? 이제 또 여기서 다 같이 편하게 편하게 뭐 그런 거 알잖아요 이렇게 좀 쉬고 싶고 탈출에서 나오는 푹 쉬고 !!!! 오 잘했어 예 여러분 청평나루 하리마트에 도착했습니다! 멤버들이 아까도 전화 왔는데 보면 전화 한 번 더 해줬었거든요 여보세요? 성욱 씨 뭐 필요한 거 있니? 약간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말해줘 정리 컵이랑은 텔라스틱 컵 있으시니? 어어 어어 오케이 오케이 쌈무 챙겼니? 아 챙겼지 챙겼지 너가 또 좋아하는 쌈무자니 비빔면 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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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 파 저리 그냥 다른 집 하나 먹었으면 아이스크림 먹었으면 아 승관 오케이 승관아 이 정도면 될 거 같아 이제 우리 알아서 잘 사가볼게 알겠어 조금만 기다려 오케이 오케이 아 이게 진짜 맛도니까 이게 진짜 알겠어 부대찌개 좋지 아니 부대찌개 먹을래? 진짜 맛있어 김치 부대찌개 이것도 고민해봐야지 이것도 고민해야지 약간의 취향이 갈릴 수 있어 김치 부대찌개? 김치? 웬일로 김치 부대찌개 애들이 많이 좋아하니까 내가 봤을 때는 김치는 이제 고기 구워 먹으면서 같이 구우면 될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거 알지 치킨 너겟 치킨 너겟 치킨 너겟 용갈이 없니 용갈이 추억의 용갈이 추억의 용갈이 여러분 아시죠 추억의 용갈이 어 욱살 2배 3개 8개 6개 이거 너무 추억의 그거잖아요 이거 어렸어 몰래 몰래 사야겠다 아 일단 승관이가 5인 좋아하는데 고감자 이거 이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고감자 이거 응 공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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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우리 저 바지 사주면 안 돼? 바지? 몸빼 바지? 그래 그럼 하나씩 사 봐 그래 우리 마트 팀 입자 너무 귀엽다 근데 뱉아 바지 입어야지 정말 귀엽다 이거 4,950원 진짜 싸워. 그거 입을 거야? 우리 이거 딱 네 개 이렇게? 네 개 귀엽다 귀엽다 귀엽다. 와 푸푸! 나 핑크 입을래. 그래. 이걸 입고 차를 차서. 그래 그래. 좋아. 여기 씨 팀. 많이 탔어? 드디어 좋았어요. 많이 안 썼다는데? 드디어 좋았어요. 야 내가 장 본 사람이 들고 와야지. 어디로 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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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만 내고 있어 아니야 이 소리 하는구나 와 이거 진짜 좋다 배고파구나 춤을 왜 이렇게 춥고 하니까 이거 많이 춥고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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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면 이게 원래 벗었어도 안 돼요 내일 막 춥고 될 때 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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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자면 과자 없었으니까 과자 더 사라질 거 아니야 과자 엄청 많이 사네 박수살 다 넣을 수 아 잘 봤다 잘 봤다 상대 보니까 너무 잘 산 거 같아요 아 또 마트 택시도 마치고 왔어요 거기 또 바지가 있길래 고맙네 딱 봤는데 색이 너무 예쁜 거라 이게 딱 바지가 네 개 밖에 없었어 분홍색 이렇게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어 빨리 움직여야지 더 추워졌어 지금 놀고 먹어야 돼 빨리 조꾸하러 갈까? 그러니까 우리 조꾸를 세 팀으로 낳은 다음에 꼴찌 팀이 음식을 하자 음식은 1, 2등 팀은 뭐 그냥 쉬는 거고 꼴찌 팀이 이제 저녁을 먹을 수 있게끔 다 정리 다 세팅 해놓기 야 팀 나눌까 팀 지금 아니 나누고 갈래? 오케이 그럼 가위바위보 하도록 합시다 네 까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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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보 보 오케이 오케이 민규 이리로 와 야 너 1등 후보치 아니야 이거? 안정적인 애가 나와 오케이 이준희에서 야 딱 봐봐 요정이오 나랑 오늘 진짜 열심히 할거야 진짜 열심히 할거야? 야 야 tutaj 원우 형 아니라 그냥 열심히 한다 퇴즈이에요 혹시 디에이 원우가 이렇게 얘기 하는데 진짜 도겸 настолько 나는 디노 오케이 요 잘 쓰네 일단 알잖아 잘 쓰네 잘 쓰네 잘 쓰네 호시씨 탱크도 몇 번 뭐야 일단 일단 호시 그래 나 모르는 거지 오케이 그러면 나는 명호 명호의 발자관을 봤다 승아 알지 나 대구 달라 추억 추억 추억이야 홍조사씨 추억 저는 추억으로 원 원호하도록 이겼다 벌렁이 할게 벌렁이 아 죽여 어떡해 수업 이긴 사람이 내려가자 오케이 가위바위보 이긴 사람이 이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바위바위보 수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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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꼴팀만 정해지면 이게 나머지 세 팀은 맘 놓고 해도 되잖아 아 이거 진짜 재밌게 꼴찌팀이 이렇게 꼴찌팀이 꼴찌팀이 꼴찌에 나오면 세 팀 맞잖아 한 명 더 한 팀 더 고르신 1등하는 팀 빼고 2,3 팀 중에 꼴찌팀이 한 팀 고르기 그게 또 스릴이다 아까 정리한다라고 이제 좀 가볼까요 우리 둘이 대결 우리랑 저희랑 대결 제일 쉽게 이길 것 같은데 저희부터 대결할까요? 그쪽부터 대결할게요 아 그쪽부터 여기 자동시 싸움 났으니까 아 알겠습니다 여기 전쟁 났으니까 오늘 우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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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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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어희로 어희로 이민 오는 너의 미래처럼 이 안 맞지 요 유튜브 시작할게요 한 명 더 이민 오는 대결 한 명 더 아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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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시이 야 야 아흑 한 명 다 없애 실수가 자주 못했기 때문에 자 야 야 하나하나 다 성공 여기 밸런트가 좋아요 윗발잡이 있어서 아니 그러면 안 돼 욕심내수마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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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까지가 두개를 밀어줘야 되는데 말이지 기다릴게? 오케이 수아 써? 디노가 받아주고 나이스 헤딩으로 앞으로 세게 그렇지 나이스 수아 좋아 야 애들 잘한다 생각보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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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아 형 조슈아 잘해 나이스 나이스 LA 슈퍼 세이브 조슈 씨 조슈 씨 조슈 씨 디노가 진짜 잘해 수아 형이 잘해 이거 아들 형 조슈 씨 조슈 씨 조슈 씨 조슈 씨 조슈 씨 수아 잘하네 아 아직 다 아쉬워 오케이 보여줘 플레이를 와 위로 넘긴다 할 줄 알았어 오 약간 반박자 늦게 차는 기술이었죠? 넘기기만 하면 돼 잠시 올게 그냥 넘겨 탈색형 디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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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명호 좋은데? 어 벌어져 아 오래간대 잘했어 호시 형 잘한다 호시 형 나쁘지 않아 잘했어 호시 형 잘해요 호시 형 잘했어 잘했어 아 기기고 말했지 아 기기고 말했지 나이스 인정환 오케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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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준이랑 언제 국놀이를 해보겠습니다 야 예상지도 못한 애들이 너무 잘해 아 저거 무슨 기술이야? 아 문준휘 살렸어요 문준휘 살렸어요 넘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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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문준휘 선수가 시콘 세이브를 해서 호시 나이스 살렸어요 아 문준휘 잘했어 아 문준휘 잘했어 아 문준휘 잘했어 아 문준휘 잘했어 오 나이스 서브 와 아 이제 서브했다 살렸습니다. 잘해야 돼요. 잘 나온다. 잘 나온다. 한번 해주세요. 멀췄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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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췄어. 안 멀췄어. 아, 드디어 미안해. 아, 알겠어요. 끝났죠. 오, 이겼습니다. 와, 잘했어요. 잘했어요. 호이치 팁부터 여기서 지금 팀을 뽑힐 가능성이 있어요, 알죠? 호이치 팁한테. 1등만 기억하는 매정한 수사. 있어요? 아까 처음부터 써주죠. 오케이. 아니, 아니, 아니. shrimping, behind me. 셔 못 derni hull, 이겼습니다. 나이스!! 일 t-비 투! 아, 좋아가. 여기 Revolution Sarah Slade 여기에 시키는 것 같아. 이 Spit은 아직 انbox이라는 일을 عل glamorous 않도록을 해야 합니다. 야, 우라잘 liquidity 아닙니다. 야, 우리 smoking loseаться. 호재가 아니었어요, 호재가 아니었어. 명호onie, 미국에 한번 넘어주해. 그것은 호재야. ㄱ, Ihrisman nãoivos ...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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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장하지 마. 오케이! 점프, 점프. 렛츠고. 괜찮아, 괜찮아. 야, 빈. 마무리, 마무리, 마무리. 조기, 조기. 조기, 조기. 아웃! 아름다웠다. 아니야, 아름다웠어. 잘했어, 잘했어. 윙기차, 윙기차, 윙기차! 실제적인 조코의 하이라이트. 저희는 그냥 재미에 불과했죠. 마지막, 전혁, 체르기. 베이디 베티. 파이팅! 윙기차, 윙기차, 윙기차! 윙기차, 윙기차, 윙기차! 와, 이게 뭐야?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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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앤. 아름다운, 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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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랑이에게 들어오지 않았나? 도랑이에게 들어오지 않았나? 도랑이에게 들어오지 않았나? 올려주고 원호 공격! 와 미안해 미안해 나이스! 나이스!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이승을 봤어 이승을 봤어 한 방 먹었어 진짜 한 방 먹었어 할 수 있다! 이윤이 화이팅! 괜찮아 괜찮아! 할 수 있다! 이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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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멋있어 3개 3개 와 권호 씨 권호 살린다! 나이스! 와 살렸다! 야 인정 뛰고 원하잖아! 얘들 안 뽑힐라고! 나이스! 에잇! 반칙! 성공! 와! 이 형 어떻게 할까요? 야 우선 아웃을 가실까요? 아웃을 가실까요? 아름다운 손에 돈 잡고 아름다운 손에 돈 잡고 야! 나이스! 예술이네 그냥 나이스! 나이스! 올려줄까? 나이스! 와 넘어갔어요!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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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시! 예스! 오! 살려 하지 마세요! 이겼어요! 이겼어요! 경기! 끝났습니다! 동일이 되셨습니다! 재밌었어요! 너무 좋은 게임이었다! 게임은 게임이니까 꼴찌 팀이 2, 3등 팀 중에서 한 팀을 골라야 합니다! 1등은 이제 패스고요! 네! 우리 팀이 뒤에 가서 난 너희랑 같이 하고 싶어! 안아주기로 합시다! 네! 그럽시다! 근데 승관이 팀이 저를 너무 열심히 응원해줘서 상의 한 번 하세요! 그 말이 약간 불안한데 어떤 팀이 같이 밥을 차리기로 했지 과연 우지의 선택은? 골라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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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우지 팀의 선택은? 어떤 팀이 될지? 기다려 하나 주세요! 고맙습니다! 하나 둘 셋 살았어! 살았어! 이제 우지 팀의 응원으로 승관이 팀이 승관이 팀이 승관이 팀이 승관이 팀이 승관이 팀이 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네 Santo 隨 oke 승관이 팀을 잡아서 그냥 나는 이제 세븐틴의 이 사코디가 재미요! 뭐 하면 요 이거 희than 저희는 마라 승관이 팀 팀 TTT팀 안녕 고마워요 승관 오지팀 화이팅 고마워요 화이팅 너무 뻔했는데 그러니까 나 약간 단전으로는 상대 트라이처럼 맞아 뭐랄까 오 TK TK 라면 끓일 때 섹시한 남자 한 번 더 뒤집자 형 빨리 뒤집자 형 이거 한 번 뒤집자 왜? 여기 떠내려가라는 준비 게임 내가 거기 쓰고 있어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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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원님 잘못이야 이리왔다 아니 자 아니 agen 아니